경기도의회가 의정활동 실적이 우수한 도의원 32명에게 우수 의정 대상을 수여했습니다. 이날 염종현 의장은 인삿말을 통해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준 수상자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한 우수 의정 대상은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전국 광역의원 가운데 의정활동 실적이 우수한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것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자긍심을 심어주고자 마련됐습니다.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시상식에는 의장단을 비롯해 사무처 직원 등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습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조례안 발굴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모범이 되기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